김호풍 반갑습니다. 저 일부 사회를 맡게 된 김호풍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예보를 좀 봤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행히 서울에는 흐리긴 합니다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어서 천만타행입니다. 올 1월부터 사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로 내몰고 있는데요. 작금의 세계가 마치 신음을 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의 재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감염병으로부터 그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만 의료진 덕분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행스럽게도 유수의 선진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일상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오셨는데요. 이 거리 두기 운동이 가장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이 길을 안내할 내비게이터를 모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고자 이런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국회까지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는 개선언을 성균국정연구원 윤석남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 성균국정포럼 행사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성균국정포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과 동문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또 국정대학원을 대표하여서 우리 성균국정포럼에 이와 같은 뜻깊은 토론을 축하드리고 저의 학교를 대표해서 잠시 축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정관리대학원 전문대학원 졸업생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성균국정포럼은 올해로써 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30회에 걸친 국정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계속해서 개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국정포럼은 성균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성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그러짐을 바로잡고 지나치고 모자라는 것을 고르게 한다는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균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국정포럼은 함께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을 시기적절하게 토론하고 국가와 나라의 나아갈 바를 함께 모색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로써 정책을 토론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앉아계신 또 우리 회원분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자신의 정치 커리어에 피력을 돕는 그러한 단체로서 발다듬해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국정전문대학원은 1960년 그리고 2004년에 각각 창립되어서 올해로써 이제 60년 그리고 2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공직에 훌륭한 일꾼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동안 누계 약 600여 명에 달하는 5급 이상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또 200여 명에 이르는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학박사 그리고 석사를 우리가 배출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균 국정포럼의 과연 정신은 무엇인가를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균 국정포럼은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화랑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요. 잠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한반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교육기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국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왕 2년 682년에 신라가 통일왕국의 위협을 달성한 이후에 최초로 설치된 고위관료 양성기관이었습니다. 이 국학의 정신이 바로 화랑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황산벌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그 마지막 전투에서 소년 간창이 단기필마로 출전하여서 백제의 5천 결사대와 싸워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러한 화랑의 정신이 이 국학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왕건은 918년에 고려를 창립한 이후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기를 힘썼으며 성종 1년에 서기 992년이 되겠습니다. 성종 2년에 고려시대에 중추적인 고급관료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충렬왕 24년에 국자감은 성균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이어서 충선왕 1년에는 성균관으로 또 다시 한 차례 개명을 거친 후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라의 화랑정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근 천년의 세월 동안 국학과 국자감 그리고 성균감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면면한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성균관은 민족과 국가의 부름에 천년 동안 부응해 왔으며 각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인재를 국가를 위하여 배출하는 충성스러운 교육기관에 소임을 다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서기 1356년 공민왕 5년에 배원전책에 따른 관제복구로 잠시 국자감으로 환원되었으나 이어서 1362년 성균관으로 복구된 이후에 1392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왕조 창립이 있은 이후 1395년 태조 4년에 지금의 순교방 인근 지금으로 말하면 성균관대학교 명륜 캠퍼스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대성정과 문묘인 동무 서무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를 짓고 전국에서 진사와 향리시험에 합격한 200여 명의 인재를 받아서 합숙을 시켰습니다. 100명씩 동재의 100명 서재의 100명.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한 이후 우수한 학생들은 문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졸업생이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등교하실 때 보셨던 비천당 아시죠? 비천당.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죠. 그게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비천당은 바로 그곳에 3년 동안 우수하게 공부한 성균관 재학생들이 엎드려서 시험을 치르던 바로 시험 장소였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는 왕이 직접 그 비천당에 나와서 시험을 감독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현된 시험을 우리가 알현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천당에서 문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에게는 종육품의 중앙서품을 부여합니다. 종육품부터 이제 국가직 공무원을 시작하는 것이고 한양 천도에 기거하면서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한 겁니다. 무려 이 일을 600년 동안 감당해온 학교가 바로 성균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퇴계 이황 1501년생입니다. 1501년에 태어나서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동인의 거두가 되죠. 영남학바를 창설하였던 그 퇴계 이황은 성균관대사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균관대 총장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사성을 기록에 의하면 1541년부터 약 3년간 재직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고향으로 낙향하여서 후학들을 돌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서원을 창립하여서 영남학파를 키워낸 유명한 성리학의 거성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영남학파가 있었고 이건 남인이 후에는 동인에서 갈라져는 남인의 세력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1501년에 퇴계 이황과 나이가 같습니다. 동일한 해에 태어난 난명조식이라는 양반이 계셨습니다. 이 난명조식은 소위 북인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리산 지역에 거하면서 제자를 양육하였는데 특이할 사항은 그 난명조식은 천문학과 병법을 함께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퇴계 이황은 영남학파의 거두로서 이론적인 성리학에 몰두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유성룡이라든지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 제자였던 것이고 북인은 좀 더 실용학문인 성리학, 실용성리학이죠. 그래서 병법과 천문학을 공부하여서 재미있는 것은 이 북인이 나중에 임진와랑이 터졌을 때 곽제우를 배출하는 그런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은 최고의 자부심이 뭐냐 하면 임진와랑을 의병을 일으켜서 조국을 지켰다. 이것이 북인의 자부심이었고 그 이후로 북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이 쭉 되죠. 서인은 그럼 누구냐.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율곡이의 기호학파.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그를 흠모하던 학자들의 무리였던 것이고 그 기호학파의 본거지는 파주입니다. 파주. 경기도 파주 지역이어서 충청도와 송강정철이 몸담았던 호남지역을 아우르는 주로 서부지역을 관할화했던 것이 기호학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와란이 끝난 이후에 인조반정이 있고 그 이후에 서인이 집권하죠. 인조반정이 서인에 의한 집권이었는데 그 이후로 서인은 잘 아시는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면서 노론의 거두가 되죠. 송시열이. 그래서 서인이 한반도를 거의 한 500년 이상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집권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사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율곡 2의 기호학파가 서인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서인은 노론을 위시하여 약 500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한 세력이었다. 이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가졌던 것이 바로 북인이었던 것입니다. 북인. 남명조식의 1501년 이후에 그 제자들이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살아서 이 북인이 주창하였던 것은 바로 자각론입니다. 자각론. 민족 자각론. 외세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한민족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자각론. 자각론이다. 이게 흥선 대원군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쇄국 정책으로 이어졌던 바로 그 정신적 뿌리가 북인의 거두였던 남명조식의 바로 실용성리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청와대를 위시한 집권 세력은 북인의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척사운동 위정척사운동을 이항로를 중심으로 한말에는 벌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 세력과도 우리가 교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부응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북인의 자각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현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그 정책들이 많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론 이후에 그러므로 500년 동안 한반도가 서인 즉 율곡이의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정신세계에 영향을 받다가 이제 북인이 어떻게 보면 거의 500년에 걸친 정치구도를 지금 타파하고 현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인 즉 노론의 뿌리인 서인은 율곡이의의 기호학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율곡이의의 그럼 정신은 뭐였냐라는 거죠. 율곡이의의 세력은 주로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을 주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지배하였던 그런 정치 세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강 유역의 기름진 땅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소유한 그런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율곡이의의 정신은 그의 성학지보라고 하는 명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곡이의의의 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율곡이의의는 중종 31년 1536년에 태어났습니다. 1555년부터 58년까지 역시 성균관에서 재학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가 모두 몇 차량 있었는지 아십니까? 과거 제도가 시험이? 아홉 개가 있었습니다. 아홉 개. 조선시대의 관리로서 등용되는 문과 묵과를 합쳐서 아홉 개의 과거가 있었는데 이 아홉 개의 과거를 모두 장원한 사람이 바로 율곡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구도장원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장원공. 그래서 아홉 개의 과거를 모두 패스하고 율곡이의의는 선조가 10살에 직위하신 거 아시죠? 선조가 10살에 직위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직위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분이 조선을 잘 통치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충성을 담아서 지피라에 올린 책이 바로 성학집요입니다. 성학집요. 보통 이하면 유명한 책이 두 개가 있죠. 경목요교라고 두 번째로 중요한 책이 성학집요인데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그 성학집요의 제4편입니다. 제4편. 제4편을 잘 살펴보시면 그게 위정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정편에는 군자가 정치를 참여하는 자세와 덕목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0가지의 위정편에 수록된 10가지의 덕목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성균관 그리고 성균 국정포럼의 정신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정치란 명덕이다. 명덕은 덕으로 나아가면 덕을 밝히는 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통해서 자신의 덕을 밝히는 거다. 두 번째 정치란 용현이다. 용현. 사용할 용자에 지혜로울 현자입니다. 어진이를 주의에 두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의에 어진이를 등용하면 도모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간신을 멀리하고 어진이를 등용한다. 셋째 취선. 취할 취자에 선할 선자죠. 옳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취한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옳은 것을 취한다. 즉 모든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옳은 것을 취한다. 넷째는 식심우입니다. 식심우. 때를 알고 시급함을 인지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법선왕입니다. 법선왕. 법선왕이 뭐냐 하면 법법자의 앞선자의 왕왕자입니다. 선왕의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선왕의 교훈을 소중히 여긴다. 그럼 이거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선왕의 교훈에는 선대의 지혜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만들어진 제도나 까닭없이 만들어진 법조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대가 축적한 지혜로서 그들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정신이 담겨있고 우리 성균 국정포롬도 이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께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근천계입니다. 여섯 번째 근천계. 근신할 근자의 하늘천. 개명계죠. 인간 세상은 하늘이 준 계율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천계. 하늘의 계율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계. 하늘의 계율을 거스르지 않고 삼가. 따르도록 노력한다. 일곱 번째는 입기강입니다. 입기강. 세울 입자의 기강이죠. 자신이 맡은 조직의 기강을 세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줄자를 벌주고 상줄자를 상준다라는 거죠. 상벌의 체계가 무너지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명덕을 바탕으로 입기강하라.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안민입니다. 안민. 백성을 말 그대로 편안하게 한다. 정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정권을 쟁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정치학 교과서가 잘못 집필되어 있다고 제가 우리 정치학과 선생님들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정치학 교과서 그렇게 써가지고는 정치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민입니다.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비록 나는 다른 거를 하고 싶을지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서 혹은 헌신하여서 참여하고 섬긴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균 포롬도 이 안민의 정신에 기반을 둔 그와 같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홉 번째는 명교입니다. 명교. 밝을 명자의 교육교자. 교육으로 백성을 교육하고 근본을 알게 하여 밝힌다. 세상을 밝힌다라는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명교가 아닐까 오늘날의 명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위정공효다. 위정공효. 정치를 함으로써 공효. 공공의 효과를 살핀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위정공효. 정치를 하고 정말 그 효과가 바르게 나타났는지를 두루 살핀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달리 해석한다면 한 발짝 걸은 후에는 뒤돌아보아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지 돌아보라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 열 가지의 덕목이 오늘의 돌아보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소중한 덕목이고 바라기는 천년 동안 국정관리를 해온 우리 성균국정포럼이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서 율곡 이의의 가르침이 우리의 행마에 기반이 되고 또 스승이 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목표가 뭐냐라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우리 성균국정포럼의 목표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21세기 과학문명이 발생하고 제4차 산업이 질풍노도와도 같이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적 배경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열강 강대국들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신선 네 사람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본의 아니게 바둑판의 위치에 현재 처하여 있으며 네 사람의 신선이 어떻게 행마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는 안타깝지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봅니다. 8천만 한반도 거류국민 그리고 북쪽 영토에 살고 있는 약 3천만 아니 5천만 한반도 거류국민 그리고 3천만 북한 거류국민 합쳐서 8천만이죠. 8천만 한반도 거류국민 그리고 7천만 해외 동포 한민족 공동체의 총 크기는 약 1억 5천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1억 5천만의 한반도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균국정포럼이 한마음이 되어서 1번 위대한 국가적 지도자 국가수반을 말합니다. 2번 지혜로운 의회의 지도자 국회의원 이하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청렴하고 소명감 있는 투철한 공무원 우리 국정전문대학원은 이 세 부류의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이전까지 모종의 성과가 있어서 위대한 국가 지도자 제가 한 분 배출하는 것을 꿈으로 교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곡의 위정편에 나오는 열 가지 덕목이 채화된 누가 보아도 사심 없고 공동체를 위하여 초계와 같이 자신을 불태우는 열정적인 의회 지도자 열 명 최소한 열 명을 자랑스러운 우리 의회 지도자 열 명을 배출하는 것 그리고 백여 명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성균 국정포럼은 가야 되고 또 우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또 행정학과는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는 열정으로 이것을 소명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의 정신 율곡이의 그 위정의 정신과 또 우리의 목표 산적한 이 현안과 한반도의 위태로움을 극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용기 있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성균 국정포럼의 정의가 되면 어떨까 라는 열망을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또 이곳에 이 대의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서서 우리 문상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순서가 좀 이렇게 처음에 예정한 대로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죄송하고 앞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다녀가셨고 또 구장은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또 다른 몇 분 다녀가셨는데 특별히 요즘에 국정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그 중심에서 정말 우리 뭐 특정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전체를 관련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주호영 우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께서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아마 앞뒤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와서 축하 말씀 듣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리 주정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 번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흔히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하는데 오늘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국회 토론회는 보좌관이 사회를 보면서 약간 들뜬 분위기가 많은데 오늘은 정말 대학에서 학술 토론회를 하는 그런 아주 차분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것이 아무리 성균 국정대학원입니까 해서 주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명수 의원님이 또 성균 국정연구원과 같이 주관해서 하는 이 토론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와서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논의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금요일 오후는 전부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는 바람에 다들 지금 지역구에 가든지 가고 있을 그런 상황이어서 이 소중한 토론회에 많은 분이 좀 와서 보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데 살아남는 생물이 강하다고 하는데 오래 살아남는 것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생물들이 빠르게 살아남더라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미래를 잘 예측하고 그 미래에 맞는 적응을 빨리 하는 국가나 조직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번성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AI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그 다음에 비대면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융합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벅찼는데 또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겹쳐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활로를 찾을지는 다들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토론회가 몇 차례 있습니다만 다 미래의 일이고 불확실해서 손에 잡히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될지 석학들이나 계신 분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경색정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민주당이 하도 속도전으로 마음대로 해서 민주당 마음에만 들면 되는 일은 빨리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 만들면 이것이 훨씬 안 하는 일 보다 못한 보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수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한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잘해서 그때 그 시대를 맡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했다는 그런 후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눈밝은 이들이 그 길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결과들을 저희들이 정책이 각 상임위별로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발 빠르게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고 또 우리 이명수 의원님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특별히 제 선배이고 또 제 친구 형님인 우리 박광무 원장님이 오시게 돼서 더 반갑고 좋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신 주호영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좀 순서가 바뀌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다는 점 다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기조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희가 몰랐던 걸 다시 일깨운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지금 내민 소개가 다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찾을까 나중에 따로 또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토론에 참여하신 박사님과 이분은 좌장 박사님이 오시면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도열 국가정책연구원 원장님 씨인데 우리 성대 학부 출신이고요 우리 정근영 고무님은 따로 이따 소개해 드리나요 고무님 정근영 국가 고위직 공무원 하시고 이제 우리 포럼에 고문을 맡고 계신데 하여튼 뭐 이따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문회장을 맡아가지고 또 마침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기는 뭐 매일같이 토론회 세미나가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국회에 와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더군다나 국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국회에 와서 하시도록 저는 장소를 빌려 드리는 일을 했고 대부분 일들을 포럼에 우리 윤석남 회장님이나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주시죠 박수 마침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신데 제가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벗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스크를 하고 해야 아마 이 마이크에 이 비말이나 이런 것이 덜 이게 작용할 것 같은데 우선 편의상 벗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금 정부 자체 운영이 과거와 현재의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일들이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뭐 제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나 이렇게 어떤 일을 맡은 분들은 물론 과거와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만 미래의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우리 국민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될 것인가 미래의 먹거리는 무엇인가 미래의 우리의 비전은 뭐고 뭘 향해서 우리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 얘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지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난 얘기 뒤적이고 해치고 그걸 따지고 이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다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상황인데 당장 코로나 극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를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많은 공무원들 장차관들 만나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신문에 난 거 언론에 난 거 이거 따져보고 이거 대응하는 게 우선이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뭘 할 건지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지금 긴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국정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걸 정말 이렇게 부분적으로 각 부문별로 나눠서 논의해 본다는 건 의미가 있고 아까 우리 원장님 기주연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균 국정포럼 이 타이틀에 맞는 이 브랜드에 맞는 그런 논의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만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일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성균 포럼이 주체가 되긴 합니다만 성균 포럼을 넘어서 우리나라 더 크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팬데믹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금요일 날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회 내에서의 상황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많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아주 떠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허허한 마음 또 때로는 분노를 느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이겨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오지를 못했고 아까 우리 주우영 대표 참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다 바쁘고 소중한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날짜를 잡고 또 방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침 빈 방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그냥 묶어 놓고 그랬는데 뒤에 계신 분은 여기 좀 앞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좌석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편하게 앉으셔서 일단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잘 지켜봐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모임과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를 비롯해서 이 국회에 또 우리 국정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하는 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 또 포럼의 회장님들 또 우리 원장님 여러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번 한번 소개가 안 된 분이 있다 추가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논의가 논의는 그치지 않고 우리 국정관리에 또 우리 국정에 국민의 필요한 부문에 정말 일부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저부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이나 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윤석남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수렴을 해서 더 발전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포럼의 발전을 해서 좋은 힘과 또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들어줘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메시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통합당 주요 원내대표님 대외민 여러분 그리고 원녀와 예측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자유식을 위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부여권의 총력상환 철폐은 극한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세일 진수가 비교 우리 구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만 위하마 많은 나라들은 해외시출 정책보다는 이슈어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가능할 수는 없어도 대상과 생명보호, 일자리 창출, 내세활성화와 세수정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책을 유발하고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하면 부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소위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많은 납세자를 위해 세 부담입니다 위기는 뒤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단세의 영업이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을 졸업한 최고 지도자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포럼을 통하여 다양한 의문과 지정 속 퇴원입니다 우리 성균 국정연구원의 공동으로 2020 성균 국정포럼을 개최한 것은 매우 어떠신 대안 진단과 대안 제시가 되었을 만합니다 성균 국정포럼은 1990... 둘째로 군대의 공동으로 한 명의 대안을 띄우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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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로 이런 제작은 다른 작은 박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